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세간에서 걱정했던 배터리와 충전 문제, 속도와 가격 이슈를 밀어내고 전기차는 빠르게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기술력과 쏟아지는 물량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경세재민총에서는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과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한 번은 터질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건데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회장님, 국내를 대표하는 미래차 선도단체인데요.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어떤 곳인지 우선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전기차 요새 최근에 화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무공예차에 대한 보급은 필연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가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를 이끄는 양대축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급이나 또 충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단체는 전기차 정책, 또 충전기 정책, 또 보조금 정책,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전문가 단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에는 뭐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사, 또 충전기 회사 그래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한 80개 정도가 포진하고 있는 가장 큰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집단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매해 초마다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시행 대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할 텐데 올해를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이 전기차 보조금이 어땠는지 전반적인 평가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국민의 기대만큼 보조금이 더 늘어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전기차 자체가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캐짐이라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캐짐이 원래 지질학에서 층과 층 사이의 어떤 괴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캐짐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차 캐짐이라는 얘기는 성장기 속의 일시적인 지체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율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년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 이러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부분이 생겼는데 이 기간이 3년에서 4년은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올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판매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많이 남았죠. 예산을 미리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주는데 판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보조금도 남는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캐짐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온난화 가스 문제로 지금 환경 변화가 국내에서도 한 달 동안 열대가 생기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전체 원인 중에 20%가 수송 분야의 책임이에요. 따라서 자동차가 지금의 내연기관차 배출 가스를 없애고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은 필연적이고 의무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로 가는 부분들은 시간이 약간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점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무부서로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보조금을 가장 늦게까지 주고 가장 많이 주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늦게까지 끝까지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승용차 기준으로 한 400만 원 줬었고요. 또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라고 해서 몇백만 원에서 한 돈 천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 이상 지자체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합치면 비용이 적게 주는 지역이 있고 크게 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틀립니다. 그렇다고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전기차 사가지고 이동하면 불법이에요. 왜냐? 한 번 사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보조금 받은 걸 다시 환수 조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금이 약간 줄어들어요.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기차 캐짐이 한 3년, 4년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3, 4년 이후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시점을 3, 4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또 충전기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매년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 4년 이후에는 아마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끔 또 길거리에 있는 주유소가 일부 충전소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게 3, 4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전기차의 완성도가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년에는 보조금이 약간 줄어들 거예요. 또 세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기준도 좀 까다롭게 만들어서 보조금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이거든요. 전기차 구입할 때 소비자들한테 좀 더 접근하기 좋게끔 만들어서 구입의 문턱을 낮춰주는 부분들이고 또 실제로 운행 비용도 보면 가솔린 차가 한 10만 원 정도 휘발유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차가 똑같은 주행거리에서 몇 천 원 아닌가요? 한 2만 5천 원. 10만 원대에 한 2만 5천 원이니까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면 운영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또 엔지니얼 같은 어떤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그런 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크고 또 단점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생겼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없어지면서 좀 완벽한 전기차로 재탄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완벽한 전기차를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좀 줄어들더라도 전기차의 소비자 가격 자체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또 전기차 가격의 약 40%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얼만큼 낮춰주느냐 안전하게 만들어주느냐. 또 지금 전기차 보면 바닥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가장 좋은 위치고 또 바닥에 있게 되니까 달리기 성능도 무게중심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아요. 대신 이제 또 내연기관체 대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전기차 운행을 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과속방지턱이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데 가보면 도색이 벗겨지고 폭이나 높이가 틀리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내연기관차 운행을 하면서 바닥에 툭툭 쳤던 경험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 바닥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툭툭 치는 경험이 있는데 내연기관차는 그 정도 쳐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있고 무게중심이 낮고 또 체조지상거라고 바닥하고 좀 더 내연기관차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충격을 주면 배터리 셀의 불량이 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고장을 유발하거나 심지어는 화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지금 필요하니까 과속방지턱 치지 마세요. 침수도로 지나가지 마세요. 저준선으로 충전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차가 틀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차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조심스럽게 틀린 부분들, 다른 부분들, 다른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차 운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뉴스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보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안전 문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자문을 해주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조금 정책부터 안전하게 전기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좁고요. 또 인구 밀도도 높은 국가입니다. 더욱이 집단 거주지 특성이라고 해서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 같은 데 살아요. 또 연립주택, 빌라 이런 거 따지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상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집단 거주지 아파트 같은 데서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충전하고 주차를 하게 되면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소방청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었어요. 왜냐? 이거 만약에 화재가 생기게 되면 끄기도 어렵고 또 장비가 들어가도 어렵고 또 유독 가스에 대한 배출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 문제가 한 번은 터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사상자가 발생을 안 해서 천만다행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차 포비아, 막연한 공포를 전기차 포비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나쁜 사례가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고 또 긍정적인 이직을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진전이. 이런 측면에서 아마 안전한 전기차, 또 지하충전, 지하주차에 대한 어떤 안전한 확보, 예방 차원의 어떤 정책의 적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좀 더 완벽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가 일단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배터리잖아요. 또 정부에서 직접 인증하는 시범사업이 있던데요. 올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화재는 핵심적인 요인들이 과충전, 과방전, 또 배터리 셀 불량, 또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배터리 인증제라는 것은 배터리를, 완벽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12가지 시험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충격 시험, 또 물속에 담그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구멍을 내서 배터리에 화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보고 또 진동을 지속성 있게 수 시간 동안 줘서 문제가 생기는지도 보고 이런 12가지에 대한 테스트를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이 인증제를 통해서 이런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 화재의 요인이나 각종 고장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인증제 개념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부분들을 원래 한 2년 정도 당겨서 정부가 이번에 화재가 생긴 김에 종합대책 중에 하나로서 배터리 인증제를 만든다. 또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공개를 하고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예방 차원의 앱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발표했었고 또 환경부에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고 해서 충전 기능을 제어를 하고 통신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한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좀 더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이런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인증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폐배터리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배터리 안전 문제 외에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폐배터리 활용이 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숙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 전기차 자체가 무공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완전한 무공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무게도 300에서 500kg나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도 소모오량이 더 커요. 아 그래요? 네 더 크고 또 먼지 같은 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 자체는 무공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무공해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화력이니까 에너지가 많이 오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간접적인 오염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전기 에너지 믹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친환경으로 빨리 옮겨가야 돼요. 태양광, 또 풍력, 또 원자력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없애야 되는 게 석탄화력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은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서방에, 선진국에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가 NCM이에요. 이걸 이제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요. 이 배터리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서 나중에 리사이클링을 시켜서 이걸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를 하는데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원료를 블랙 파우더, 블랙 메스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이 시커먼 가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리튬, 코발트, 이런 각종 고부가 같이 원료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95% 이상 회수를 하게 되면요. 이걸 그대로 또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목표로 삼는 것이 2040년에 보통 광산에서 니켈, 리튬, 코발트 이런 거 외국에서 다 사오잖아요. 대한민국이. 국내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2040년에 해외에서 구입하는 광산에서 나오는 배터리 원자재 양과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추출한 원료를 50대 50으로 생각하는 게 2040년이에요. 그러니까 2040년 되면 대한민국에서 배터리 원료의 과반은 우리 폐배터리에서 추출해서 쓰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 기술들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럼요. 가지 그대로 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리어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게 LFP 배터리라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가 가격은 싸지만은 또 내왓성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가 전기차의 이용 용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LFP 배터리는 폐기를 할 때 100원을 집어넣으면 15원뿐이 못 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NCM 배터리는 100원을 집어넣었을 때 95원을 건져요. 다 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는 폐기할 때요. 이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차 한 대당 500kg 배터리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중국에서는 생산자 책임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땅에다 묻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걸 땅에다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일반 집에서 바깥에서 세차할 때 세제에도 못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한 대당 500kg 나오는 폐배터리를 처리 못한다는 얘기는 심각한 부분이어서 도려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주도하는 NCM 배터리는 그대로 리사이클링을 해서 폐기돼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자원순환 측면, 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얼만큼 우리가 주도하느냐도 앞으로 더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의 재활용이 전기차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시광산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새가 과도기여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 각성해야 되고요. 또 산학 연관의 노력이 모여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앞으로 또 더 발전하고 커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 봐요. 얼마 전에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또 반면에 도요타는 내연차의 생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세계 시장에서 전체의 과반은 중국이 전기차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나머지는 나눠져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은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토종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관계로 전락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러려면 내연기관차를 선진국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전기차로 먼저 하겠다고 해서 10년 먼저 한 거예요. 그 10년 먼저 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 중국 전기차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공포감이 늘어나면서 미국은 100% 관세 무과를 하는 거고 유럽도 최근에 들어와서 관세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전기차의 공포감이 있다는 거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130년의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했던 슈퍼 가볼 역할을 했던 슈퍼 제작사들 있죠? 글로벌 제작사, 우리가 명품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작사들은 내연기관차 그대로 가길 원해요. 왜냐? 엔진 변속기를 그대로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만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물건을 더 팔기용을 시포하는데 전기차로 전환되면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요. 전기차의 문턱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전기차 만들거든요. 배터리 모터 밖에 장난감 차 1.5V 건전지 들어가는 거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 중국에서 샤오미카, 니오카, 파웨이카 이름 붙인 전기차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제작사들이 자동차 제작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턱이 낮춰졌다는 뜻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중국의 저항,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주도하는데 아마 대한민국 차하고 가장 앞으로 충돌이 될 게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도요타 같은 일본 회사들은 지금 걱정도 돼요. 왜냐? 전기차를 안 하고 하이브리드나 플루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일본하고 회의를 하면 전기차 얘기하면 그쪽에서 멍합니다. 그런가요? 전기차 얘기를 진전을 제대로 못 시켜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일본이 전기차에 대해서 늦어져서 대한민국 자동차의 전기차 수준이라고 벌써 5년 격차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 우리가 갈라파고스라는 말 경지대에 있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갈라파고스화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저펜 갈라파고스라고 해서 잘라파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어떤 주도권에 대한 것들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캐짐이 있어서 3, 4년이 늦어지다 보니까 요새 이제 내연기관차 제작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거봐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가 그래도 아직은 주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전기차는 몇 년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점이지 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점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가는 전환의 과도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전환의 시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시스템적으로 전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기차가 상용화될 미래에 대해서 전망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과도기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를 택일할 때는 예전에는 내연기관만 생각했거든요. 디젤이냐 가솔리냐 LPG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 수소전기차,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거 생각하면 한 8, 9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택일할 수 있을 때 시각도 굉장히 넓고 폭넓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지금 과도기라는 부분이니까 산업도 엄청나게 변합니다. 기존의 명차의 내연기관차, 명품 브랜드가 전기차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엎어질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이 얘기를 하면 개천에서 욕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렸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이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부분들 인식 제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자동차를 벗어나서 확대되는 모빌리티 개념, 미래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내년 말부터 UAM,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도 시범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온다든지 이런 UAM 같은 걸 눈으로 직접 보는 시대가 등장을 하고 또 험러나 특수한 지형이 움직이는 로봇, 로봇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차량이나 휴먼에이드, 직립보행 로봇 같은 것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새 식당 가보게 되면 서빙 로봇,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정도로 보편화되고 국내에서도 이미 법이 통과돼서 보도에서 서빙하는 로봇이 움직일 거예요. 커피 시키면 커피를 나르는 로봇이 보도에 다니는 이런 것들을 눈여겨 많이 볼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지금 폭넓게 보고 전기차를 비롯해서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이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이런 모빌리티에 다 숟가락을 얹어서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 주도권을 우리가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지금이 과도기 상태에서 노력을 내야 되고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또 미국, 유럽 등 자구 우선주의가 확대되고 있어서 FTA나 WTO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이때일수록 더더욱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 주도권 또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부담없는 전기차 시대를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주도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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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